이제 출발할 시간이에요 네 임시뉴스입니다 별들이 갑자기 없어졌다고 합니다 원인은 현재 조사 중입니다 있잖아, 방금 전에 TV에서 별이 없어졌대 호호호, 그런 일이 있을 리 없잖아요 자, 택시가 왔어요 진짜로 그렇게 말했는데, 그치? 폭포입니다 별들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원인은 현재 조사 중입니다 빨리 오세요 엄마, 이번에는 별이 늘어났나 봐 그래, 그래 빨리 안 타면 비행기가 떠나버려요 진짜로 그렇게 말했는데 응? 벌써 사자의 섬이 보이네 원래 큰 아저씨가 보였었는데 아, 보인다, 보여 로켓트가 보여 봐, 미치루 아빠는 저기에 있는 거야 이제 곧 아빠랑 만날 거예요 우주센터로 가는 버스가 왔네요 네 우주 로켓이라는 거 생각보다 크고 멋지네 나도 우주비행사가 되고 싶어졌어 호호호, 아빠도 기뻐할 거예요 그런데 아빠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? 중지! 중지! 뭐, 저기서 뛰어오는 거 아빠잖아? 아빠! 중지, 중지 오늘의 발사는 중지래 그래요? 당신이 나는 걸 보려고 어렵게 왔는데 그게 말이야 달이 없어졌다네 진짜네 정말로 달이 없어요 보여줘, 보여줘 보여줘 별 나라가 너무 이쁘다 아, 느껴져 코스모가 느껴져 그리고 별've got 눈을 가고 싶어요 그리고 4분에 задач이 나오고 싶어요 난iders 먹방, 뭐, 날이 없으면 누구만 청하우고 싶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